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내뱉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 최종 책임을 제할 때가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권을 살펴보다 보면 청와대 비서실 내에 포진한 운동권 출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결이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비서관으로 일했던 박형철 비서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특별하게 이질적인 성향의 인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의 불법성 인정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개입권을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일한 인물이 검찰 출신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입니다. 그런 불법사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런 불법한 일에 연루되고 말았는가는 지금 생각해도 미스터리고 또 한 남자의 일생이란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사건였을 때 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부팀장이 박형철 비서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선거법에 대해서도 회박하는 지식을 가진 인물로 통하는데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가담한 자가 되어버렸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찰 공소장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이선위원 출신인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정도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더 윗선의 개입 요구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울산 사건에 개입된 13인의 재판 과정에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어떤 정언을 하는가에 따라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입증하는 데 더 희명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박형철 전 비서관의 행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아무 인연도 없는 박형철 비서관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되는 반부패비서관 자리를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박 비서관에 임명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윤석열 현재의 검찰총장이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정은 댓글 조사로 인해서 좌천된 두 사람을 피급하려는 청와대 내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청와대 운동권 출신들과는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아주 근본적인 특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허릿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정의와 부정에 대해서 허릿한 구분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아주 솔직하게 전모를 정언했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민정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와서 힘들었다라는 그런 진술은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가 이런 쪽으로 검찰 수사가 향하게 되고 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실질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발달은 김태우 수사관이 2019년 1월에 행한 고발에 시작됐지만 결정타를 매긴 사람은 바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는 12월 초순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동부지검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때도 일체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후에 곧바로 휴가를 내버렸고 그의 검찰 소환과 진술 내용은 언론으로 알려졌고 그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내 핵심 관계자들이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사표를 제출했고 그의 사표는 12월 16일에 수리됐습니다. 처음부터 비겁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또 이리 거절하고 저리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응하지 않았던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이 바로 박형철 전 부패 비서관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향후 방향입니다. 현재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건넨 범죄첩보서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말에 그것을 경찰청에 전달해서 울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청와대 하명수사가 시작되도록 하는 데 조력한 점 다른 하나는 2018년 3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부탁을 받아서 울산지검에 전화해서 경찰이 신청한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압숙수색영장을 기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 겸 지시를 한 점입니다. 이 진술도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이 탄력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과 관련해서도 박현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처음부터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낱낱이 진술했던 인물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의 진술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의 개입사건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 걸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흐릿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뚜렷이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후자가 바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지 않겠냐. 앞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청와대의 운동권 출신의 많은 비서진들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과 정은이 앞으로 스모킹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개입을 결정적으로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6일 날 방송됐던 마음은 떠났다라는 부분입니다. 펭경단 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드래곤 짧습니다. 이 시국에 절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하는 건지 참 한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부산행 일자리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 대한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허세와 전시성 행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않죠.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편하게 느꼈겠습니까. 당사자뿐만 아니고 소식을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나 그런 소식을 신문 지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다 불편하게 느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치레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죠. 거짓보다도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죠. 우리는 리더들에게 감동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거치레 행사는 가능한 줄이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경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키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출범한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기관리, 자기개발, 자기성장, 자기경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사례를 섭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경영을 소개해 주시면 젊은 분들이 인생이란 큰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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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